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성이에요. 지성훈이에요. 조금 이번 사심역사 주제가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사심역사는 인물탐구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인물을 탐구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시사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아니고 일부러 스포츠선수로 골랐어요. 스포츠선수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한때 왕년에 유명했던 스포츠스타들이 또 영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이번 선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 번은 다뤄보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다뤄보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확진이 합병증이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만 명을 달리한 건 아니고 코로나19가 합병증이었지만 사실 그 전에 기저질환이 있었다. 지금 머리가 좀 미래가지고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코로나19 합병증이 왔다. 그래서 안타깝게 명을 달리한 투수가 있어요. 메이저리그 레전드 투수 중에 한 명이었던 탐시버라는 투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한 번 그 투수에 대해서 한 번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어요. 뉴욕의 별에서 하늘의 별이 된 투수 탐시버 이야기고요. 뉴욕매트에서 전성기를 보냈기 때문에 제가 뉴욕의 별이라고 썼는데 이제 하늘의 별이 됐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제작을 했고 근데 이게 배경 때문에 그런가? 모니터는 지금 생각보다 어둡게 나오는데 아마 화면 출력은 그렇게 어둡진 않을 거예요. 저 그래픽카드 아직 바꿨는데 못 걷고 있는데 DP 케이블이 아직 안 왔거든요. 택배가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네. 어쨌든 모니터도 바꿔야 되나? 자. 이 탐시버의 풀네임은요. 조지 토마스 조지 토마스 탐시버예요. 그래서 1944년 11월 17일생이었고 2020년 8월 31일 미국 시각으로 8월 31일에 그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조금 늦게 알려진 이유 중 하나는요. 코로나 확진자여가지고 조금 밝혀진 게 좀 전해지는 게 늦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확진자 같은 경우면 어느 지역 몇 번 어느 지역 몇 번 막 이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인이 아니고서는 이름이 잘 안 밝혀져요. 뭐 그렇다 보니 최근에 이제 KBO 리그에서도 신정락 선수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는데 좀 그쵸 집단 확산은 안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KBO 리그에서 집단 확산은 안 됐다 그래요. 다행히 이제 신정락 선수는 그 부상 중이어가지고 육성군에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육성군에서만 지금 확진자가 두 명이 나왔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카나이글스하고 그리고 이제 신정락 선수하고 접촉이 있었던 LG 트윈스의 퓨터스 두 팀은 그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그 이제 퓨터스 리그가 아마 이번 주 한 주 동안 지금 쉬고 있죠. 그리고 다행히 KBO 리그 1군 리그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1군 선수들 중에는 확진자가 없어서 어쨌든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선수들끼리도 막 확진자 나오고 막 그러잖아.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매치에 스타긴 한데요. 뉴욕 출신이 아니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라는 그 동네에 출신이고요. 그 프레즈노 하면요. 지금도 그 팀 사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한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사나 마이너리그 팀이 트리플 A 팀이 프레즈노에 있었어요. 그때 프레즈노에 있었을 때 이제 송승준 선수가 그 프레즈노에서 트리플 A 뛴 적이 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사나 마이너리그 그 팀에 있었다가 이제 송승준 선수는 해외파 특별지명을 받자마자 바로 KBO 리그에 왔죠. 그래서 바로 KBO 리그에 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좀 있었다 보니 바로 이제 올림픽 출전했고 금메달 획득해서 병역 혜택도 그 운좋게 뭐 챙겼었던 뭐 그런 적이 있던 송승준 선수는 그래서 해외파 특별지명 받았던 선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FA까지 간 선수 그리고 이제 오른손 투수고 응 그래서 1966년 유흥매츠 자유계약으로 입단을 했었죠. 근데 드래프트로 지명을 받았는데 왜 자유계약을 입단을 했느냐 그 사연에 대해서는 제가 잡지우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여튼 너무 안경이 갑시다. 그래서 1967시즌부터 바로 유흥매츠 메이저리그 승격이 돼서 뛰었고 그 등번호는 41번을 썼어요. 등번호 41번은 현재 매치에서 0구 결번이고요. 1977시즌에서 1982시즌까지 신시네티 레즈 그리고 1983시즌 유흥매츠 복귀했고 1984에서 1986시즌 시카고 화이트삭스 응 그리고 1986시즌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은퇴를 해요. 네 레드삭스에서 은퇴를 하는데 이때 1986년 시즌이 월드시리즈가 레드삭스하고 매치가 붙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매치가 아마 월드 월드 챔피언 아마 두번째 시즌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아마 그 유명한 필버크너의 그 알까기 실책이 있었던 그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통산 스무시 4282와 3분의 2이닝을 던지면서 음 이 당시에는 선발 투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던져요. 그래서 통산 완투 경기가 231 완투 그리고 완봉승 61경기 그래서 311승 205패 3640 탈삼진의 통산 평균자 직점이 2.862 음 이따가 언급을 하겠지만요 300승 3000K 2점대 ERA를 유지하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선발 투수가 딱 두 명이 있어요. 바로 이탐시버하고 월터존스는 있는데 진짜 그만큼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는 선수죠. 자 그래서 시버 전성기 모습 때의 투구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셔널리그 내셔널리그만 아니지만 올스타 선정 12번 음 올스타 선정 12번 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1967 시즌 내셔널리그 신인상 1969 시즌 월드시리즈 챔피언 이력이 있어요. 매츠 역사상 첫 월드챔피언 달성했던 시즌이 바로 1969 시즌 이고요. 그 시즌을 포함해서 다승왕 시즌을 했어요. 음 다승왕 시즌 3번 그리고 평균자책점 1위 3번 탈삼진 1위 3번 아니 5번 근데 1969 년대 평균자책점 아니다 1970년 에도 다승왕을 했었다면 아마 그랬으면 아마 트리플 크라운 하면서 싸이 영상 만장해치 받고 아마 내그 MVP도 아마 땄을 거예요 트리플 크라운 시즌 아니면 근데 안타깝게 트리플 크라운 한 적은 없어요. 어쨌든 월드 챔피언을 했고요. 해서 싸이 영상 3번 음 그리고 이제 1978년 6월 16일에 그 노이터 게임을 한번 해요. 음 노이터 게임을 한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스타를 12번을 했는데 7시즌 연속 그리고 4시즌 연속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딱 한 번 끊긴 적이 있어요. 1974년에 엉덩이 부상으로 인해서 그 올스타 선정이 한 번 안 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번 끊겼고요.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정상급 오른손 투수 중에 한 명이 이 최정상급 오른손 투수 중에 언급되는 인물들이 보통 놀랄라이언 그레그 매덕스 바비슨 바배로 뭐 이런 투수들이 있는데 음 사실 여기에 들어갈 뻔했다가 미끄러진 투수가 러저 클레멘스가 있어. 클레멘스가 좀 이제 안 좋은 이미지가 쌓이버리면서 싸이 영상을 7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못 들어가요. 그렇고요. 음 300승하고 3000탈삼진 통산 ERA 2점대를 동시 달성한 그 투수가 딱 두 명이라는 거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두 명밖에 안 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게요. 음 이게 이 세 가지 성적을 동시 달성하는 게 진짜 힘들었다는 거 왜냐하면 자 우리가 메이저리그 역사상 진짜 유명한 대투수들 한번 다 끄집어내볼게요. 그레그 메덕스 그레그 메덕스가 355승 227패 3371 탈삼진 을 찍었어요. 메덕스가 보통 이제 제구력으로 맞춰잡는 투수로 알려져 있지만 탈삼진이 은근히 많아요. 3371 케이크 에요. 물론 던진 이닝이 많아서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럴 수 있어요. 던진 이닝이 많아요. 메덕스가 통산 이닝이 5000 이닝이 넘거든. 음 뭐 그러다보니 그러니까 메덕스 경우는요. 맞춰잡아요. 그래서 맞춰잡는 동안 타자들과의 수싸움 과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삼진이 따라온 거야. 음 아무래도 이제 메덕스가 3000K를 찍을 수 있었던 거는 그냥 투구 이닝이 5000이닝을 넘었기 때문에 맞춰잡는 투수 치고는 그래서 아무래도 맞춰잡는 투수들이 9이닝당 탈삼진이 두 자릿수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맞춰잡는 투수이면서 투구 이닝이 많으니까 5000 설마 맞춰잡는 투수라고 해도 타자들 아웃을 잘잡는 투수가 5000이닝을 던지는 동안 탈삼진을 3000K를 못잡겠어요. 아 물론 못잡을 수도 있어요. 유희관 선수의 탈삼진 비율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유희관 선수 정도의 맞춰잡는 비율을 자랑을 하면요. 아마 메덕스 이닝으로 환산을 하면 아마 못잡을 거야. 유희관 선수한테 미안하지만 어쨌든 근데 그레그 메덕스가 그렇게 타자들 아웃을 잘잡은 투수가 통산 평균 자책점이 3.16으로 흔투를 해요. 근데 메덕스는 좀 사연이 좀 있어요. 메덕스가 2002년 까지는 2점대 시즌도 여러 번 잡고 좀 이제 그런 좀 그런 시즌들이 있어요. 막 2점대도 찍고 1점대도 찍고 막 그랬던 시즌인데 근데 안타깝게 메덕스는요.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싸이 형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21세기에 들어와서는 파워 넘치는 투수들이 싸이 형상 받고 난리가 났거든요. 2001년에는 아마 2000년 2000년 싸이 형상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2001년은 아 맞다. 2000년 2001년 2002년이 랜디 존슨이다. 음 그리고 2003년이 아마 랜디 존슨이 그때 아마 잠깐 쉬어가는 시즌이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아마 2003년이 그때 쉬어가는 시즌이었고 음 2003년 그때 아메리칸 리그 싸이 형상이 루이 할라데이였고 내셔널리그 싸이 형상이 그때 누구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2003년에 월드 시리즈 우승이 플루이다 말린스였고 어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2004년에 로저 클레멘스가 싸이 형상이었고 음 근데 이제 메덕스 같은 경우는 내셔널리그에서만 뛰었어요. 메덕스는 내셔널리그에서만 뛰었기 때문에 그 점을 또 또 있죠. 음 그랬는데 이제 메덕스가요. 그 2003년에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마지막 시즌이었어요. 브레이브스 마지막 시즌이었는데 2003년에 ERA가 3.96으로 좀 많이 올라가요. 에이징 커브가 온 거야. 메덕스한테 메덕스한테 에이징 커브가 와가지고 마지막 6시즌 동안 그러니까 그레이브 메덕스가 마지막 6시즌은 다 풀타임을 뛰긴 뛰어요. 풀타임은 뛰는데 에이징 커브가 와가지고 이제 ERA가 급격히 올라가요. 그래서 2003년에 3.96으로 올라가고 2004년에 4.02로 올라가요. 음 2004년은 참고로 컵스로 복귀해요. 고양팀인 컵스로 돌아가고 4.02 그리고 2005년에 4.24 까지 진짜 급격히 올라가요. 2005년에 메덕스가 ERA가 4.24가 올라가면서요. 메덕스가 2004년까지는 꾸준히 15승 이상을 찍었는데 2005년에요. 그 2005년에 이제 메덕스가 14승에서 끝나요. 14승에서 끝나고 그 시즌 마지막 경기 때 휴스턴 에스트로스 하고의 그 상대의 경기였는데 시즌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메덕스가 그날이 정규 시즌 마지막 날에 휴스턴 에스트로스 상대로 등판을 하는데 이때 에스트로스가 선발 투수가 하필이면 로이 오스왈트가 부러워요. 로이 오스왈트가 그 2004년 2005년 2006년 이 3시즌이 전성기였거든요. 그런데 오스왈트가 2004년하고 2005년에 두 시즌 연속 20승을 해버려요. 하필이면 시즌 마지막 날에 이제 메덕스하고 정말 그 벼랑끝 외나무다리에서 만난거야. 그 그때 오스왈트가 두 시즌 연속 20승을 성공을 하면서 에스트로스가 그날 시즌 마지막 날에 와일드카드를 따요. 와일드카드를 따고 그 다음에 컵스는 그때 컵스는 어차피 그때 떨어졌던 시기였고 메덕스가 그날 15승을 실패를 해요. 그 정도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메덕스가 확실히 이때 에이징컵이구나 그때 이게 됐고 2006년에 4.20 그리고 2007년에 4.14 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2006년 시즌 중간에는요. 이제 컵스가 그 시즌을 포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메덕스를 다저스로 트레이드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2007년에는 그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07년에 메덕스 성적은요. 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뛴 시즌인데 4.14 가 나온 거예요. 확실히 에이징커브 뭐지 그리고 2008년 4.22 4.22 원래 이때도 파드리스에서는 성적이 3점대 3점대 찍었는데 다저스 가서 5점대를 찍어버린 거예요. 트레이드 그래가지고 4.22 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해요. 그래서 이제 메덕스가 마지막 6시즌 때문에 이 통산 ERA가 2점대에서 3점대로 올라가버려요. 그러니까 통산 ERA가 2.22 아마 2.9 얼마 2002 까지를 보냈어요. 2002년때도 2점대 시즌을 보내면서 그런데 메덕스가 마지막 6시즌을 에이징커브가 와버리는 바람에 마지막 6시즌만 따지면 4점대거든. 마지막 6시즌의 평균 성적이. 그래서 이때 평균 ERA가 3.16 까지 올라가버려요. 그래서 메덕스가 300승 3000K 2점대를 동시 달성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요. 페드로 페드로는요. 3000K 2점대 ERA를 지켜요. 2.93으로 끝냈거든. 2.93에 ERA로 은퇴를 했는데 문제는 페드로는 부상으로 조기 은퇴를 하면서 219승에서 끝나요. 페드로도 매체에서 뛴 적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데 페드로는 또 명예의 전당은 한 번에 갔어. 페드로도 싸이형상 수상이 여기에는 있어서 그래서 명예의 전당은 갔고요. 그리고 샌디 쿠팩스 샌디 쿠팩스는 명예의 전당은 가요. 명예의 전당은 가는데 쿠팩스 같은 경우는 다저스 한 팀에서만 뗐죠. ERA가 2.76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ERA가 2.76인데 165승 밖에 못했어요. 음 2396 탈삼진 에서 끝났거든. 그러니까 코팩스 코팩스 같은 경우는 페드로보다 커리어가 더 짧아요. 그래가지고 이 300승 하고 3000K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요. 지금 현 시점에서 클레이튼 컷쇼가 코팩스 기록은 넘었어요. 음 코팩스 코팩스 통상 기록보다 훨씬 좋아요. 컷쇼가 지금은 이제 쿠팩스의 165승 2396K를 넘었고 ERA도 2.76보다 훨씬 더 좋아 2.43이에요. 컷쇼의 ERA가 진짜 괴물 같은 거는요. 컷쇼는요. 2013년 2014년 이 두 번 1점대 시즌이 있어요. 컷쇼는 진짜 컷쇼가 커리어 성적이 이렇게 ERA가 낮게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요. 2008년 데뷔 시즌을 제외하고 2009년부터 계속 2점대를 찍고 있어요. 아 근데 최근 몇 년 전에는 한 번 엄청 안 좋았던 시즌이 있긴 있어요. 2016년부터는 컷쇼가 허리디스크를 안고 뛰고 있어가지고 컷쇼가 지금 허리디스크를 안고 뛰고 있어가지고 핸디캡이 좀 있는데 컷쇼는 174승 2505 탈삼진 그래서 컷쇼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한 지금 나보다 한 살 어리니까 컷쇼가 아마 한 2, 3년 더 뛰면 3,000K는 찍을 수 있어요. 한 2, 3년 더 뛰면 3,000K는 찍을 수 있는 투수인데 근데 200승 그러면 200승 3,000K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페드로처럼 그런데 컷쇼가 300승을 하려면요. 이 부상이 조금 약간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컷쇼는 지금 허리가 문제지. 어쨌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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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컷쇼의 기록을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는 그거예요. 아직 현역인데 지금 현역 선발 투수 중에서 300승에 도전하고 있는 투수가 딱 두 명이 있거든요. 컷쇼하고 저스틴 벌랜더 벌랜더 같은 경우도 솔직히 나보다 한 두세 살 많은데 벌랜더도 솔직히 조금 두고 봐야 돼요. 벌랜더도 솔직히 그래 임팩트는 인정해요. 벌랜더가 싸이 영상 두 번 땄고 임팩트도 꽤 뛰어난 투수고 그래서 벌랜더가 몇 년 전까지는 진짜 몸이 건강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한 투수였기 때문에 300승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데 최근 들어서 벌랜더도 300승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다들 우려스러운 게요 메덕스 러저 클레멘스 그리고 턴 글래빈 이 마지막으로 300승 한 투수들의 이력들을 감안을 하면요 마이크 무신아 하고 로이 할라데이가 300승 못했어요 그 할라데이는 부상 때문에 일찍 은퇴해가지고 300승 도전 못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에 없죠 그리고 마이크 무신아 같은 경우는요 음 무신아는요 사실 300승 할 수 있는 투수였는데 일찍 은퇴했어요 그냥 본인이 일찍 은퇴를 해버렸어 음 그래서 무신아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무신아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리스트에 앉는 이유가 있어요 무신아가 커리어 성적이 볼티모 오리오스하고 뉴욕 양키스 두팀 다 투수들의 무덤인 팀에서 뛰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산 ERA는 소직이 그 2점대로 갈 가능성이 없었던 투수야 그 통산 ERA가 3점대다 보니 어쨌든 그래서 무신아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안 넣은 거예요 애초에 가능성이 없었던 투수여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컷쇼가 이 300승 3000K 2점대를 동시 달성하는 역대 세번째 투수가 되기를 바라고 있겠으나 근데 문제는 그걸라면요 컷쇼가 컷쇼가 다저스 이외에 다른 팀을 가면 승운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뉘헨닌 선수처럼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일단은 컷쇼가 좀 부상이 관건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300승 3000K 2점대 동시는 힘들다 그리고 이거를 동시에 찍으면 명의의 전당 안 가는 게 이상한 투수들이거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탐 10번은요 원래 그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당시에 키가 168밖에 안 됐대요 내가 162인데 그래서 투수 중에서는 주목을 못 받았던 투수고 페드로하고 린스컴이 투수치고는 또 약간 체구가 좀 왜소했던 그 투수 중에 한 명이거든 음 결국 페드로하고 린스컴 둘 다 선수 생활이 그렇게 길진 못했죠 참 린스컴도 몰라 페드로급의 임팩트는 아니어가지고 린스컴은 아마 명의의 전당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니어 칼리지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군복무를 했고 근데 이제 군복무를 하면서요 그 군인들이 러닝을 많이 하잖아요 군인들이 이제 그 아침마다 뛴 걸음을 하잖아 그래서 뛴 걸음을 하면서 하체 훈련 노하우를 어떻게 습득을 한 것 같아 그래서인지 탐시버가 러닝을 많이 해요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빠른 공의 위력이 많이 향상이 됐다 근데 이 군복무를 하면서 갑자기 뒤늦게 키가 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키가 185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 전역한 다음에 UCS 그 남과주대학이라고 하나 뭐 거기에 그 입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출신으로 드래프트를 해요 1965시즌 드래프트에 나왔었는데 다저스의 지명이 됐어 다저스 지명 됐으면요 이 시기가 그 코펙스랑 같은 팀에서 뛸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근데 다저스가요 탐시버한테요 계약금을 2000달러밖에 제한을 안 한 거야 2000만 달러도 아니고 2000달러 그래가지고 그 다저스 입단을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 시즌에 드래프트를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지명을 받는데 이번에 브레이브스가 조건을 꽤 다저스보다는 좋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 도장은 찍었는데 문제는요 대학 시즌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려요 자 메이저리그 드래프트가 여름에 열리는 이유가 있어요 메이저리그 드래프트를 그 6월에 하는 이유가요 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일본은 학기가 4월에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학기가 3월에 시작하죠 그 춘계 시즌에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는 학제가 근데 다른 이제 그 유럽이나 아메리카 이런 데서는요 학제가 9월에 시작해요 학제가 9월 학기가 9월에 시작해서 그 한 시즌이 6월에 끝나요 음 그래서 이제 대학 시즌이 6월 말에 끝나야 되는데 근데 그 드래프트 지명하자마자 바로 계약을 해버린거야 계약 시즌이 끝나는거를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계약이 무효가 돼요 음 그래가지고 계약이 무효되고 자유계약 신문으로 풀려요 그래서 이 추첨을 하게 돼요 아마추어 자유계약을 어느 팀이든 해라 하면서 추첨을 하는데 그 카드를 뉴욕 매체가 뽑아가게 당시 신생팀이었거든 음 그래서 매체가 덜컥 집어들고 계약을 하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 하체 단련이 왜 얼마나 중요했느냐 그 잠깐만 캠으로 좀 돌려볼게요 자 이 하체 단련이 그 어느 정도가 중요하냐면요 자 보여줄게요 그 키가 작았을 때 그 러닝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박찬호씨가 박찬호씨가 그 지금 샌디굽 하드레스 특별고문 박찬호씨가 그 러닝 위주의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 아마 지금도 개인관리 차원에서 아마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포츠 스타 출신들은요 은퇴하고도 운동을 해요 맷 맷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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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내리는 하체 훈련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거는요 운동선수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남자 사람이든 여자 사람이든 하체는 진짜 중요해요 저도 사실 하체 단련 훈련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펌프 동영상 찍으면서 저도 그 저도 나름 그 여러분도 보세요 저도 나름 그 펌프로 단련된 허벅지를 갖고 있어요 왜 종아리가 종아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종아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약간 이제 지금 종아리가 근육이 좀 약해진 건 좀 있어요 예전보다 지금 종아리가 좀 그 뭉침현상이 좀 자주 있긴 하거든요 평소보다 자주 있긴 한데 저도 좀 위험신호기는 해요 음 근데 자 지금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의 그 뭐냐 눈 건강을 위해서 바지는 입었어요 지금 제가 허벅지 두께가 한 이쯤 되거든요 허벅지 두께가 한 이쯤 되는데 원래 제가 진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거보다 허벅지가 좀 더 그래도 두꺼웠어요 아 물론 저는 운동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운동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허벅지가 근육만으로 그렇게 탄탄하게 돼 있을 리는 일도 없겠죠 네 제 허벅지는 살벅지죠 비육지탄 네 비육지탄 그 살벅지고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허벅지가 진 허벅지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 허벅지가요 사람의 몸에서 혈관이 제일 두꺼운 혈관이 지나가요 그 심장에서 바로 나가면 좌심실 나가면 대동맥이 있잖아요 이 대동맥이 이제 그 대동맥이 그 몸 중간에 타고 쭉 내려간 다음에 이제 골반에서 양방향으로 나뉘어요 골반에서 대태부 대태부 양쪽으로 나뉘는데 그 동맥이 제일 두껍거든 그래서 허벅지 동맥이 끊어지면요 그 과다출혈로 죽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에게 그 직립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허벅지가 진짜 중요해 이 대태고리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허벅지 운동은 진짜 꼭 해야 돼요 그 아 물론 허벅지 단련을 하면 뭐 그래 그 뭐냐 뜨거운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그 뜨밤을 뜨밤을 보내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네 뭐 그렇다고 해요 뭐 제가 뭐 저 제가 연애를 해본 적은 있는데 제가 연애를 하면서 좀 그래도 저는 젊은 시절 아 젊은 시절 연애 과정에서 저는 저는 그래도 너무 건전하게 연애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뜨밤을 보내본 적은 없어서 네 제가 그건 증명은 못하겠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하체 단련을 하면서요 시버가 공을 던지는 투구 자세가 무릎을 거의 땅에 닿는 수준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공을 던지면요 잠깐만 페이지 위로 올려볼게요 이 투구폼을 다시 보면요 여기 요 요 요 무릎 보면요 이게 그 슬라이딩을 해서 그런게 아니고 그 뭐냐 투구를 하면서 이 마운드 흙에 여기 바지가 묻은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오른발이 지지를 하면서 뭐냐 그 오른발이 지지를 하면서 그 왼발이 마운드 최대한 앞쪽으로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하체 그 스트라이드 폭이 그 넓으면 넓으면 넓을수록 그 그러니까 오른발하고 왼발 그 보폭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투수가 키 큰 투수가 유리하다 그래요 다리가 길이기 때문에 스트라이드 폭이 길면 그만큼 그래서 왼발을 최대한 앞으로 하면 앞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들면서 몸 그 하체를 그렇게 적극 활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체도 그 앞으로 쭉 뻗어야 되거든 음 앞으로 쭉 뻗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한 팔이 앞쪽까지 간 다음에 공을 놔야지 그게 공이 위력적일 수가 있다고 해요 왜냐면 그 초속하고 종속의 그 속도차는 있거든 음 어쨌든 그렇게 하체를 활용하게 되면서 그래서 하체 활용이 중요하다는 거거든 투구에서 음 뭐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기 사실 그래서 허리도 써야 되고요 음 그래서 골반도 중요하고 음 그러니까 그렇게 피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박찬우씨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러닝 위주의 하체 단련 훈련을 했다 그래 박찬우씨가 어떻게 이 허벅지를 단련을 했냐면요 이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메이저리그에 다저스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1994년에는 그 그래서 불펜으로 던져봤다가 그 AA로 강등이 됐어요 박찬우씨가 그때 AA로 강등이 됐다가 그 AA로 강등 돼서 AA하고 AAA를 거치면서 그 뭐냐 이제 다저스가요 그 AAA팀이 소속된 그 약간 그 지구 리그가 굉장히 빡세다 그래요 투수들한테 텍사스 텍사스 주쪽하고 연결된 그쪽 컨퍼런스 뭐 하여간 뭐 그런 리그라고 하는데 그런 지구라고 하는데 그 어쨌든 지금은 이제 오클라우마 시티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때 박찬우씨가 AAA에 있었다는 엘버커키 디오크스 뭐 그 팀이었을 거야 그쪽이 그쪽이 텍사스 리그에서 엄청난 호된 수련을 받고 올라오거든요 그 과정에서 선발 수업을 하면서 1994년에 AA 1995년에 AAA 그 거치면서 굉장히 성장을 했다 그래요 근데 박찬우씨가요 이때 마이너리그 훈련을 하면서요 그때 머물던 숙소에서 훈련 하는 데까지요 뛰어다녔다 그래요 응 뛰어다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뛰는 과정에서 허벅지를 단련을 했다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 타자를 분석하는 노트를 제작하고 연구를 했다는 이 방법은 이거는 유현진 선수가 최근에 벤치마킹을 한 거죠 유현진 선수가 이제 그 상대 타자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작년에 다저스에서 내셔널리그 ERA 1등 했던 비결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그 오늘 오늘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다 그렇게 브리핑을 하고 등판에 나섰다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유현진 선수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시버가 매치에 입단을 해요 근데요 매치가 얼마나 암흑이 였냐면요 창단 첫 시즌에 매치는 120회를 했어요 뉴욕 뉴욕 양키스가 진짜 전성기를 그 이때가 아마 저 시기였을 거야 그 막 미키멘틀 있고 러저메리스 있고 약간 그런 엄청난 그 전성기를 달렸다가 좀 약간 이제 내려가는 약간 그 시기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양키스가 내려가는 그동안 이제 매치가 뜨게 되죠 그래서였는진 모르겠는데 그 1990년대에 그 맨인 블랙 그 1탄이 그 제작됐을 때 매치에 그 쉐이 스타디움이 나오잖아요 제가 맨인 블랙 시리즌 또 좋아해가지고 영화를 응 그래서 1967년 텀시버가 이제 내셔널리그 신인상을 수상을 하게 돼요 16식 13패 평균자 측점 2.76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1969년의 매치가 얼마나 그 이력적인 시즌을 보냐면요 한때 시카고 컵스하고 승차가 10경기 이상이나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승차를 마지막 48경기에서 38승 아니 마지막 48경기였나 어쨌든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48경기에서 38승 10패 몰아치기를 해가지고 그 10경기차까지 벌어졌던 승차를 극복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내셔널리그가 동부지구 서부지구가 나뉘어져 있지 않았을 때 통합리그였어요 그때는 내셔널리그나 아메리칸 리그가 서부지구를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전 개척해 나가는 시기였거든 그때 막 다저스가 LA로 이전하고 자이언츠가 샌프란시스코로 이전하고 다저스랑 자이언츠가 뉴욕을 탈출하고 얼마 안 지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동부지구 서부지구 구분이 없었어요 중부지구는 1994년에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때 리그 우승을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가 없었을 때지 리그 우승하면 바로 월드시리즈였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버가 이때 1969년에 25승 7패 평균자 측정 2.21로 첫번째 싸이 영상을 받아요 그리고 이때 월드챔피언까지 올라가는데 울티모 오리올스 하고 붙죠 그때 탐시버가 월드시리즈 경기에 등판을 해가지고요 10이닝 동안 완투승을 한 경기가 있어요 9이닝도 아니야 10이닝 완투야 응 그 경기가 포함이 되기 그래서 시버는 이제 처음 신인시즌부터 전성결에 달려요 1967년에 신인상 그리고 1969년에 리셔널 리그 싸이영상 첫 수상과 더불어서 월드챔피언 달성하고 1970년에는요 4월 22일에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상대로 19K 연기를 만드는데 이때 이때 열타자 연속삼진 기록을 만들어요 20K 업적은 못 세워요? 음 근데 이때까지요 열타자 연속삼진이 역대 최고 기록이래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1971년에 이제 그 싸이영상은 수상은 못했는데 20승 찍고 그리고 ERA 1.76으로 또 ERA 타이틀을 또 따요 매치 초기 시절만 해도 20승 시즌이 4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973년 1975년에 내셔널리 그 싸이영상을 또 따고 근데 시버가 그 전성기 시즌 동안요 1974년 시즌은 엉덩이 부상으로 인해서 이때는 그 2점대 ERA를 찍지는 못해요 그리고 전성기 동안 이 풀타임 뛰었던 시즌들을 매년 20830 이상을 찍었고 그리고 1968년부터 1976년까지요 정규 시즌 평균이 274이닝이에요 지금은 포스트 시즌 합해도 막 230이닝이 될까 말까 하거든 포스트 시즌 합해도 지금은 200이닝은 넘는 투수도 몇 명 없잖아요 응 그리고 이제 1973년 매츠가 월드시리즈 준우성은 또 해요 응 이때까지는 진짜 이 뭐냐 시버가 정말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 매츠가 시버를 버려요 연봉 협상 과정에서 좀 반족이 안됐나봐 그래서 1977년 시즌 중에 신시네티 레즈로 트레이드를 시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시네티 레즈로 이적한 이후에도 시버는 날 버려 하면서 20승 시즌 한 번 더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도 신시네티 레즈가 이제 시버가 그 30대 후반이 되면서 어 잡고 싶지가 않은 거야 잡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매츠가 그 시버를 다시 헐값에 데리고 와요 아니 뉴욕이라는 대도시를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 헐값에 데리고 와 어쨌든 근데 문제는요 이때의 메이저리그 FA 제도는요 그 지금 우리 KBO 리그처럼요 FA 보상선수 제도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지금 KBO 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FA 등급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 차등 보상 제도가 생기잖아요 물론 지금도 메이저리그는요 그 FA 즉시 보상선수가 아닌 드래프트 지명권으로 바뀌었어요 메이저리그 지금은 FA선수가 이제 드래프트 지명권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 드래프트 지명권을 어떻게 주냐면요 그 이 드래프트 지명권을 그 어떻게 주냐면 퀄리파잉 퀄리파잉 오퍼 퀄리파잉 오퍼를 제1을 받은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갔을 경우 재계약을 안하고 다른 팀으로 갔을 경우에 한에서 그 그거를 할 수 있어요 드래프트 지명권을 한 장을 보상을 받아보죠 새로운 팀으로부터 지금은 드래프트 지명권 보상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당시에는 지금의 KBO루기처럼 보호선수 밖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보상선수 지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만 39세의 시버를 지명을 해버린거야 그래서 이제 시버는요 화이트삭스로 가요 아메리칸닉으로 가가지고 이때 칼튼피스크가 전담포스로 맡아줘가지고 송산 300승을 화이트삭스에서 달성을 해요 달성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1986년에는 보스턴 레드삭스로 이제 트레이드가 됐고 근데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그 등판 경기는 적었다 그래요 근데 이때 1986년에 레드삭스가 그 이때 아메리칸 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월드시리즈에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도 알죠 2004년에 그러니까 레드삭스는 1918년 월드챔피언 그 달성 이후에 그 베이브루스를 헐값에 양키스로 팔아버린 팀 응 헐값에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2004년이 될 때까지 86년 동안 월드챔피언을 한 번도 못하잖아요 그 반비노의 저수라고 있죠 그래서 그 레드삭스가 그 월드 월드시리즈를 그러니까 1918년 마지막 우승 이후에 2004년 우승할 때까지 월드시리즈를 한 번도 못 나간 건 아니에요 1986년에 월드시리즈 한 번은 나간 그런데 이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실측이 일어나요 이때 레드삭스가 먼저 3승을 해놓고도 우승을 못해요 먼저 3승을 하고도 그 뭐냐 이제 역전패를 당하는데 그 계기 중 하나가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필버크너가 결정적인 알까기 실책을 저질러요 그 수비수가 그 수비수가 그 땅볼 처리하다가 내야수가 땅볼 처리하다가 그 글러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공을 글러브 스치고 흘리는 거 있죠 알까기 실책 알까기 하는 그 그 유명한 알까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알까기로 인해서 결국 이 버크너의 실책으로 역전패를 당해요 그래서 결국 이 1986년에 공교롭게 레드삭스에 그 시버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시버의 친정팀인 매츠가 우승을 해버리네 응 그리고 그 시즌 마치고 은퇴를 그러니까 시버는 준우승 두번 하죠 알까기 실책을 직관하고 은퇴 자 그런데요 이 1986년 시즌 투수 역사와 역사를 잇는 그 인맥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때 시버가 1986년에 레드삭스에 오는데 이때 젊은 투수 중에 라저 클레멘스가 있는 거야 이 라저 클레멘스가 있는데 이때 그 하체 트레이닝 비법하고요 투구 노하우 이런 거를요 클레멘스한테 전술을 해줘요 비법 전술을 해줘요 그래서 1986년에 클레멘스가 이 시즌에 그 자기의 스승인 시버는 못했던 20K 경기를 클레멘스가 이때 성공을 해요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만장일치 싸이 영상을 봤고 리그 MVP까지 찍어요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버는요 1992년 투표에서 명예의전당을 입성을 하게 돼요 한 번에 가 응 그래서 한 번에 가는데 역대 득표율 4위에요 역대 득표율 4위고 그 2015년 투표까지는 시버가 1위였어요 98.84% 근데요 득표 수로는 여태까지 시버가 1위에요 왜냐면 그 저 때 캥그리피 주니어가 99.32% 득표율을 했을 때는요 투표인단이 줄어들었어요 선거인단이 줄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조금 그 좀 안타깝기는 해요 음 안타깝긴 하고 이 어쨌든 뭐 그래 그리고 이때 역대 2위가요 역대 2위가 제릭지터 그 그리고 1위가 리베라인데 2016년에 계속 캥그리피 주니어가 99.32% 그리고 1위가 2019년에 마리아노 리베라가 100% 아 근데 기권은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2020년에 데릭지터가 99.7% 반대 한 표 로 영예전당에 입성을 하죠 흠 흠 그래서 역대 득표율 4위 가 돼요 10번은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매츠가요 이제 명예전당 선수도 몇 명 배출하고 영구결번 선수도 있고 하는데 매츠가 배출한 명예전당 영구결번을 동시에 달성한 선수가 두 명이 있어요 바로 투수에서는 탐시버 그리고 포수에서의 마이크 피하자 근데 사실 매체 입장에서는요 참 그 싸인홈치기만 아니었으면 칼를로스 벨트란 전 감독도 아마 명예전당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벨트란이 그 2017년 그 싸인홈치기 의혹으로 인해서 네 감독 연경기 지휘하고 사퇴를 했죠 그래서 벨트란이 2017 시즌이 끝나고 은퇴를 했으니까 그 2013년 첫 투표를 들어온단 말이에요 2년 남았어 아니 3년 남았어요 근데 벨트란이 2023년 첫 투표에서 제가 보기에는 명예전당 못 갈 거야 그렇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벨트란은요 그렇게 싸인홈치기를 주도로 해놓고 자기는 못 쳤어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명예전당에 입성했던 선발 투수들 중에서요 300승하고 2.2 ERA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선발 투수가 씹어밖에 없어요 진짜로 매덕스가 한 명이 더 될 수도 있었는데 못했지 마지막 6년을 망쳐가지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그 신인상을 수상했던 선발 투수들 중에서 명예전당까지 입성할 한 그 케이스가 예 여태까지 씹어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신인상 출신의 선발 투수 중에 포프까지 간 투수가 씹어밖에 없어요 놀랍죠 그래서 지금 내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요 지금 현역 투수들 중에서 명예전당 갈 수 있는 커리어를 찍은 선발 투수가 그 벌랜더가 있어요 저스틴 벌랜더 벌랜더가 2006년에 아메리칸 리그 신인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벌랜더가요 음 지금 지금 월드시리즈 우승도 했고 싸이 영상도 두 번 받았고 MVP도 받았고 제 생각에는 지금 벌랜더도 명예전당에 갈 정도의 성적은 이미 쌓아놨다고 보고 있거든요 음 벌랜더가 지금 명예전당급 커리어는 쌓아는 안던데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벌랜더 지금 완벽해요 싸이 영상도 받았지 MVP도 받았지 신인상도 받았지 음 월드시리즈 우승도 해봤지 그리고 그 뭐냐 결혼도 결혼도 성공했잖아요 그 케이트 업튼 케이트 업튼 벌랜더하고 결혼했잖아 케이트 업튼 정도면 진짜 그 뭐냐 그 정말 이쁘잖아요 케이트 업튼 음 모델이잖아 그 모델하고 결혼했는데 얼마나 이뻐 하여간 벌랜더 부러워 하여간 벌랜더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 진짜 명예전당까지 가면 진짜 완벽한 남자가 되는 거야 벌랜더는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벌랜더는 그렇게 되면 진짜 초 완벽한 남자가 될 수 있는데 그 그렇게 되면 참 대단해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아마 벌랜더가 신인상 선발 투수 중에서 아마 텀시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명예전당을 갈 수 있는 유력한 후보예요 지금 벌랜더가 그래요 아 그러면요 컷쇼는요 하는데 컷쇼는요 2008년에 신인상을 못받았어요 컷쇼가 신인상을 못받은 이유는요 2008년에 그 다저스가 인인조절한다고 2008년 6월에 올렸어요 응 그래서 컷쇼는 신인상을 못받았어요 풀타임은 못되었거든 2008년에 그래서 서비스 타임 풀타임은 못되어가지고 그래서 신인상은 못받았다 규정 이닝을 못채워서 그래서 컷쇼는 신인상은 못받았다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코펙스는 신인상은 아니었고요 뭐 그렇다고 해요 컷쇼도 그 코펙스도 뭐 일단 뭐 그러네 매덕스도 신인상 출신은 아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버가 은퇴 후 말년은 어땠느냐 2003년 올스타게임에서 시고를 한적 있어요 매츠가 이제 시에이 스타디움 시대를 끝내고 그 이제 새로운 시티필드를 개장을 했죠 시티필드 개장 이후엔 아직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2013년 올스타게임에 와서 시고를 한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아마 시버가 몸이 좀 괜찮은 편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알츠하이머 투병을 했고요 알츠하이머 투병을 했고 그리고 그리고 안타깝게 2020년에 지금 시국에 그 코로나19 확진이 되면서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사실 그거예요 사람이 알츠하이머 자체로 사망에 이르지는 않아요 알츠하이머 하고 그 다른 합병증이 겹치면 이제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기저질환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결국 면역이 딸려가지고 결국 코로나19 합병증으로 네 알츠하이머 더하기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다 안타깝죠 음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이 돼가지고 그 십어는 안타깝게 그 병을 달리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잠깐만요 저 사진 하나만 좀 그 찾아볼게요 자 십어 사진인데 자 여러분들 한번 이 십어 제가 이거 썸네일 때문에 지금 하나 그냥 그 열어두는 그 영상인데 십어가 그래서 이렇게 그 투구폼이 이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십어의 투구폼이 이제 이렇게 던지면서 정말 여기 그 정말 요 그 요 이 무릎 무릎에 뭐냐 원 그 흙이 묻어있을 정도로 진짜 무릎을 바닥이 거의 닿는 수준까지 이렇게 던졌다는 무릎이 바닥에 닿을 수준까지 였다는 거는 그만큼 다리를 다리를 찢을 수 있었다는 거 다리를 찢을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리를 찢고 근데 그 다리를 찢기 위해서는요 햄스트링 햄스트링 허벅지 허벅지 근육 찢어지면 이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그 햄스트 허벅지 이제 햄스트링 사타구니 이런게 굉장히 중요한게요 유현진 선수가 사타구니 때문에 좀 고생 좀 했잖아요 허벅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다리 찢어야 되거든 응 유현진 선수가 그것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투수액이 있어서 하체가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 네 사람은 하체가 중요하다는 거 오늘 오늘 컨텐츠의 교훈이에요 오늘 컨텐츠 한마디 하체를 단련하자 남자든 여자든 네 어쨌든 진짜 터치 진짜 실화다 참고로 네 저 저도 제가 아무래도 나름 펌프로 단련된 그 허벅지긴 하지만 저 그래도 사실 저 그거거든요 좀 좀 약간 그 패티쉬 이런 얘기 해도 약간 그거죠 그 약간 여러분들 그 신체 다른 사람 신체 볼 때요 네 저 여기서 부끄럽지만 다리 많이 봐요 음 저 제가 그 여자 사람 그 좋아 그러니까 여자 사람의 그 약간 외모 이상형을 좀 따지자면요 일단은 눈이 눈이 예쁘고 그리고 머리 길고 그러니까 긴 생머리 그 긴 머리가 잘 어울리고 생머리든 약간 컬 컬을 하든 상관없어요 음 긴 머리 눈이 예쁘고 긴 머리 긴 머리 잘 어울리고 그리고 그 각선미 각선미 이쁜여자 좋아하거든요 아니 내가 다리가 짧아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냥 그 여자 사람이 다리 길어보이는 문 보면 아 진짜 부럽더라 내가 가지지 못한 키를 가졌잖아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네 오늘은 탐시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참 이 전설적인 투수였고 그래서 투수들한테 하체 단련의 중요성을 이끼어준 그 그런 투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체 하체는 국력이다 하체는 국력이에요 여러분들 하체는 국력 음 하체는 국력이다 네 이거를 여러분들 그 항상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요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고요 네 녹화 여기서 종료할게요 오 오 이 왠